안녕하세요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대학교 실천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성기며 봉담 중앙교회 당회장인 이선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18년 귀신 들려서 몹시 아프고 몸은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여인이 18년 만에 귀신이 떠나 건강해지고 꼬꾸라진 몸이 펴지고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기뻐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생각에 늘 빠져서 살자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광을 돌리니라 라는 말은 헬라우로 독사인데 칭송하다 존중하다 경위를 피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18년 병을 앓고 귀신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낫자마자 하나님을 칭송하고 경위를 피하는 것을 보면 그 와중에도 늘 하나님 생각에 빠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귀신 때문에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고 영광도 일을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다가 치료되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늘 하나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생각에 늘 빠져 있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우리 생각이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영광을 돌리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여인이 고침받고 영광 돌리고 있을 때 해당장과 주변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고 시비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잘 해 준 다음에 누가 봄 13장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시비만 걸고 변론만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영광 돌릴 것만 찾다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도 안 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시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끼리의 이전 투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아무도 안 가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가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kel impact 하나님의 kel impact 하나님의 kel impact 벤Prof